후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 혹시 강해 지우심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드리고 나만 따라오라고 아 아 이거야! 에씨X 이거야? 그틸나왔으면은 이거 카이사 해줘야지 에이지 아씨X 킬 하나만 달라고! 끌어 끌어 끌어! 끌어! 아! 힐 줄걸! 에이 에이 미안하다 힐주면 이속이 빨라져서 살았잖아 탈 한 대 안 맞았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챔피언 죽여서 먹은 경험치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 근데 나 방송 끄니까 되게 집중 잘 돼가지고 게임이 다 쉽더라고 근데 방송만 키면은 게임이 어려워요 되게 똑같은 계정 똑같은 게임인데 게임이 막 어려워 이거 칼날불이 치면 이거 그냥 나이스 이게 핑하라서 얘가 지우고 갔어야 되거든 이거를? 멍청한 거야 이거 지금 바텀 오면 딱인데 그냥 진짜 그냥 뚝딱 밥도둑인데 씨발 거 바텀 오면은 아 아 지금 바텀 타이밍 딱이었는데 아까 방금 전에 이젠 틀렸어 왜그래 씨발 무섭게 아 어머어머어머 어머 에바 왜이래 이 씨발 왜이래 아 킨데렛 개새끼야 아래 동선 다 아래 정글 다 먹고 이거 뭐야 이거 바이게드 먹혔는데 왜 또 왔어 개새끼야 이씨 무슨 웃긴 새끼네 이거 뭐야 뭐야 아 꺼져 개새끼야 꺼지라고 뭘 따봉이야 너 게임 졌어 아니 바텀 쪽에 왜이래 정글 다 돌고 바이게까지 먹혔는데 뭘 바텀 쪽을 또 와가지고 너무 쉽네 아 안 나갈래 나 그냥 기분 되게 나쁜데 이거 기분 나쁘게 게임이겠는데 아 이새끼 병신이야 이거 에에 따봉 또대기했어 방금 봤어요 방금 봤어? 야 일로 갔다가 여기로 쳐다본거 봤어 방금 봐봐 어 이새끼 없어졌는데 어 이새끼 아이씨 나도 레벨을 못하잖아 이러니까 야 아직도 있어 얘 야 빼지 이거 야 이거 빼지 이거 아이씨 왜 들어갔어 이거 안 당하면 그냥 끝난건데 야 이거 당해주면 어떡해 결국에 킨도 죽었다 저거 진짜 벤테네 어 이게 걸려? 아 X됐다 이거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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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잡을거야 태그한테 여신이 없어가지고 아 프리있네 어어 야 잘 끌었는데 오케이 조심하자 잘했어 잘했어 아 근데 이거 곡괭이가 안나오네 곡괭이부터 사야겠다 연훈은 사는게 아니라 아 이거 이거 그랩 안 끌렸어야 했는데 그냥 무빙 한번 하고 갈거야 내 실수 아 근데 킨도한테 안 당했어야 되는데 이거 저렇게 변태같이 보는 애들 안 당해져야 되는데 아 근데 바텀은 저렇게 하면 당할 수 밖에 없긴 해 바텀은 이런건 원래 정글이 역갱을 봐줘야되는데 한 번 이 쪽에서 푸는 것도 좋은 선택이긴 한데 더 좋은건 그냥 역갱을 보는거거든 아 거들 쪽이네 이 친구 되게 써 미션 많은데? 일단 미션 간다잉 오케이 나이스 미션 쎄 나 이거 라인 밀고 집 갔다 와야되거든 아 이거 MMR이 높아서 마스터 올라오면 그니까 다이아때부터 이제 금화가 잡혔는데 다이아 달고 금화가 잡힌다고 하기는 좀 약간 양심에 찔려가지고 되게 MMR이 존나 높아서 그냥 금화가 잡혀요 휴면강등 아이디라 공월 소나귀에 잠식당하기엔 저거 참치 오우 좋았다 이거는 여기다가 그냥 와드 해주고 여기다 핑하려야 돼 공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냥 받아 먹을까? 나 킨드레드 승강을 몰라가지고 너 일찍 들어갔다 이거 은 리그 내 캐리 일까진 아니고 잘했네 그래 야 노트릭 급해 마음이 너무 급해 그냥 적당히 급한게 아니라 너무 급해 마음이 이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오케이 잘 빨았다 잡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거 저게 한입 지참이 됐어 내게 수고하니 저게 생일이네 이제 이 또 아 이런거 원래 잘 빨아줘야 돼요 무리하는거 상대방이 무리할때가 기회거든? 무리할때 받아치는것 보다는 약간 좀 빨아주는게 좋아 살살 빨아가지고 빨아들여가지고 상대방이 약간 정신 모탈하게 해주는게 좋아요 어우 잘 끌었다 질리언 9은 빠지겠다 일단 아 좋다 이거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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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뒤돌 욕심낸다 저새끼 그냥 봤으면 내려오지 씨발놈 아까부터 타워 다 나가네 아까부터 걱정 좀 줘야겠다 욕심내니까 자꾸 아플 빠지고 그러잖아 야 욕심내 그만 내 야 니 욕심때문에 내가 망하고 있잖아 야 나 대기하잖아 이거 어떡할거야 야 살런트 내려온다 야 살런트 내려온다 나 아직 좋은거 갖고 있었네 야 나 진화 좀 하고 갈게 기다려봐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야 일단 이거 내가 잡아줄게 안되나? 오케이 안되네 아 나 살런스 궁 몰랐어 아아 개깝이네 진짜로 몰랐어 살런스가 이게 챔피언이 방심하게 만들어 이게 아아 궁을 뺏는다는 거를 인지를 안하고 있으면은 방심하게 만들어 방금 원딛 차이가 맞긴 하다 자야가 나보다 잘 크겠는데 그틀 이 ㅈ같이 다녀가지고 야 이거 킨드 이거 들어오는거 아냐 이거? 이 친구 아니면선 안 들어오겠지? 아 모르게 킨드레드가 바텀에서 이거 시간 다 끌린거 이거 이득 하나도 못봤네 귀엽다 이거 이 기다려라 이 그러게 이 끌린다 이기었네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세포도 안 죽네? 아 나 장난 좀 쳤다가 될 뻔했네 이거 게임 야 이거 한 번 가자 판타까리 하자 뭘 쫄아 우리라도 이놈 수가 많은데 아 빨리 켜주지 그냥 이거 이번엔 믿었는데 아 좋아 좋아 야 이거 좋아 궁 잘 들어갔어 야 이거 좋은데 이거? 좋잖아 이거 좋아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아우 리신 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우리 팀들 아주 좋아 이대로 하자고 아 내가 이번 판은 좀 아다리가 안 맞는다 뭔가 여러모로 게임이 이기는 쪽으로만 가면 되지 뭐 다 백업 안 오겠지? 이것만 가도 다겠지 다? 어 뭐야 이리로 오는거야? 뭐야 언제 저기까지 갔어? 아 솔방울 타고 바로 플레이스 타고 솔방울 타고 넘어간거야 아 나 못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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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뻔했네 이거 죽여 그냥 이 개새끼 어어 잠깐만 야 잠깐 게임이 이상한데? 야 기다려봐 야 잠깐 풀 빠졌잖아 어어 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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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내가 지금 자야보다 약한데 나 이거 지금 무라마도 안 뜨고 구인수도 안 떠가지고 기다려봐 잠시만 그 카이사가 무라마 카이사가 이게 초반부터 생긴게 아니에요 얘들아 은근슬쩍 그 CS 다 먹으면 안 돼 졸렸다 저거 아 믿어야지 아 씨 믿었어야지 나 궁이 안 돌아서 기다려봐 아 이거 개판이네 이거 아니 사일런스 궁을 아무도 못 믿어 아니 야 사일런스 궁 좀 믿자 우리 사일런스 궁 믿었으면 좋았는데 이거 근데 내가 이거는 자야보다 약한 구간이라 원래 싸우면 안 돼 내가 딜가기 안 나와 샘미 구인수도 안 써야 되는데 샘미 구인수도 안 써야 되는데 샘미가 이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러면 원딜 차이가 확실히 나오는데 얘가 나 성장 타임을 좀 가져야 되는데 너무 싸우는거 아니야? 아 그리고 요즘 시발 쏠레 가는게 존나 불편한게 영어 존나 쓰네 아 이거 정글이 그리고 확실히 히딩을 잘해 리심보다 이 아름다운 곳이요 아 시발 한 대 잘못 때렸다 아 시발 딸피 유혹 아 이거를 킨드가 궁으로 살려가 가져가네 뭐 키 하나 땄으니까 뭐 그렇게 손해는 아닌데 시음 기분 나쁘네 나 이거 이제 모이면은 하드캐리 할 수 있어 아 시발 딸피 유혹 아 이거를 킨드가 궁으로 살려가 가져가네 키 하나 땄으니까 뭐 그렇게 손해는 아닌데 시음 기분 나쁘네 나 이거 이제 모이면은 한국인들끼리 소통을 한국말로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걸 깨닫고 외국인 한두명 때문에 배려해줘가지고 영어를 쓰기 시작한거에요 근데 이제 그게 외국 서버도 아니고 한국말이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중국인 코스프레 외국인 코스프레이도 존나 늘고 하여튼 뭐 여러모로 좀 좋아요 내가 이러면 성절 못하는데 자꾸 얘네들이 먹으면 내가 이러면 성절 못하는데 자꾸 얘네들이 먹으면 자꾸 왜 미드 모여서 니들 사이드 쳐먹고 다 쳐서 와서 먹으면 안되지 나 신스 아예 멈췄잖아 이거 한타하느라 야 오지 말라고 개새끼들아 아 이러면 내가 사이드에 갈 수는 없는데 이거 이거 진짜 최악의 상황이다 이거 진짜 최악의 상황이다 좀 간절하게 말해줘야 돼 좀 간절하게 말해줘야 돼 아니 나 망한거야 이거 21분에 시스 120캐면 원래 잘 먹고 있다가 안그래도 초반에 킹대가 봐가지고 다 놓쳤는데 아니 원딜이 라인전 끝나고 정글까지 다 빼먹어서 커도 모자랄판에 살런스가 정글 빼먹고 막 아트록스 사일러스 사이드 먹고 와가지고 다 먹고 이러면 나는 망하지 뭐지 가보자 이거 우리에겐 대지용하고 불용이 있으니까 어 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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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래시 있으면 들어가지 않는데 진짜 플래시 없을 때 들어가는건 아닌거 같아 게임만 끝나면 되니까 우리팀들이 저쪽은 원딜 위주로 플레이하거든 우리팀들은 원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그냥 시이스 주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그냥 시이스 주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아 시발 년아 먹지 말라고 줘야지 캐리아지 게새끼야 다 좀 내 먹어야겠어 이 게임 무조건 호흡하는 원딜이에요 원딜 피워야 돼 먹지 말라고 개샤X들아 아 얘들에게 울리는 걸 진짜 아 이거 힘든데 이거 게임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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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큐를 지금 찍으면 아 야 이 진령군 아까 쓰지 않았냐? 야 얘들 너무 무리하는데 이거? 너무 무리하는데? 아 이거 총검을 갈까 데캡을 갈까? 아 총검 데캡 좋냐? 총검이 맞는 거 같아 자 뒤집은 게임 끝난다 아 이 초라인 새끼 이거 아우 야 원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진짜 야 원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진짜 과작은 역전당할 것 같은 판이 있는데 기본판이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긴 했어 역전당할 것 같은 느낌이 나긴 했어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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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ot 아 시발 저렇게 뒤집어 중기를... 에잇 잘 살았는데 되나? 바로 달려갈게 바로 달려갈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야 진짜 템 좋나 좋은가봐 딜 들어가는거 봐 아니 먹지밟아 개새끼야 아 아 누가보면 리슘 언디리 줘야겠네 ㅇㅋ 잠시 반가점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되겠다. 이거 자야 한방에 보낼게요. 질리언 쿵 씨바 그딴 거 없이. 자야 그냥 내가 W 딱 들어가잖아? W들이 지금 1000이거든요? 그냥 쟨 뒤졌어. 마방템 없지? 넌 뒤졌어. 보호만 몇이야? 520? 520 평타 한방인데 뭐. 그냥 시방 그냥. 도망치는 건 계획이 아니지. 이거 이거 믿음일 때가 아니야. 바텀 빼고 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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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이게 왜 죽어 이 개새끼야. 그래도 이기긴 이겼다. 이씨 이 새끼는 씨발로 미션에서 다쳐봐. 백도 하고 있어 씨바 마스터 해야지. 이럴 거면은. 이 새끼는 처음부터 맘에 안들었어 그냥. 어? 킨데리도 바텀 시팅하는데 오지도 않고. 어? 킨데리도 바텀 시팅하는데 오지도 않고. 아 그냥 밀어 그냥 딴짓 하지 말고. 야 잭슨 하나 난다. 그냥 밀어 그냥 밀어. 그렇지 그렇지. 아 쭈쭈 왜 자꾸 사라져 혼자서. 그냥 밀어 이거 그냥. 그렇지. 아 진짜 진짜 와. 진짜 혼자 게임한거야 이거. 아트록스 씨바 아까부터 궁 쓰고 사라지는거 몇번째야. 으아 이럴 궁 쓰고 달려나가자 그냥 그대로 사라져. 죽은지도 몰랐어 나. 사일러스 미드 계속 쳐먹고 씨바 리신 미드 계속 쳐먹고.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어? 흐흐흐흐흐흐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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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